안녕하세요. IT조선 김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비팩토리 점장 박찬현입니다. 점장님 오늘은 이거 뭘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RG 유니콘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변심도 어떻게 되나요? 144분의 1 스케일 유니콘 계열 중에 최초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소개해 주십시오. 이번엔 소개해 드릴 제품은 RG 유니콘입니다. 먼저 유니콘답게 하체에는 클리어 파츠가 동봉이 되어있고요. 선옥 비트로 아주 아름답게 사출색이 나왔습니다. RG의 최대 특징인 완성형 프레임입니다. 이것도 클리어와 보통 플라스틱 파츠가 합쳐져서 나온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하얀색을 띄고 있지만 일부 파츠는 미묘하게 어두운 색을 띄고 있어 투톤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립만 하셔도 충분히 디테일이 나오는 제품이 되었고요. 기존의 RG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약한 관절과 약한 고정성이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여서 지금까지 RG 중에 제일 높은 고정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144분의 1 사이즈인데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처음에 RG 유니콘이 발표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성이 매우 뛰어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점이라면 어깨가 약간 크게 나온 점이 단점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블레이드 안테나 쪽은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실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직접 금색으로 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